한편, 같은 날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는 법농협 내 개인형 IRP 수익률 경진대회를 알리기 위해 농협중앙회 본관과 신관 등에서 안내장을 배부하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개인형 IRP 수익률 경진대회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수익률 상승 최종 우수 직원에게는 NH포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법농협 개인형 IRP 수익률 경진대회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